워니더! 위키 위키 어이 뭐야? 위키피규어의 스카이로너입니다 비교 서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반다이의 신생 브랜드 MG이지만 SD인가 SD인데 MG인가 MG SD 공개 초기에는 어중간하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그 첫 타자 MG SD 프리덤이 발매된 이후 많은 분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그 라인업 배 후속작 제2탄 MG SD 발바토스 이미 예약하신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저는 또 예약보다 발매될 때 더 많이 사거든요 탑도 쌓아야 되고 고로 위키피풍왕 발매전 프리뷰와 함께 최종 뽐풀 뽐풀 넣어보면서 기대해보도록 하죠 잘 따니 발바토스 기동연사 건담 철열의 오펀스에 등장한 주인공 건담이죠 원작 잼잼 보다는 건담 디자인이 더 잼잼한 그런 시리즈였는데 아무튼 빌런 중에는 좀 있었지만 주인공 주역기임에도 마치 짐승을 연상시키는 좀 이형의 디자인 그리고 악마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건담이기도 합니다 일단 MG SD 이 제품 SD이지만 10cm가 넘는 MG SD 특유의 사이즈 그리고 비율인데요 비율을 생각하면 키 대비 꽤 볼륨감이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건 프리덤 덕분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 SD와는 다르다 SD와는 기본적으로 여타 많은 제품들과 동일하게 발바토스 4형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확장파 층가 확장파 층가 즉 건담 발바토스 자체가 건담 프레임이라는 특유의 설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더더욱 SD임에도 내부 프레임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진짜 MG SD 라인업과 찰떡궁합을 보여주는 건담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겉치레인 것이 아니라 실제 가동률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죠 가동은 4개의 포인트로 움직이는 다채로운 헤드의 가동 SD가 목을 크게 틀어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거북목까지 어깨 연장 및 스윙은요 이 어깨 암어와의 콤비네이션으로 그 효과가 더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디 역시 3개의 축이 들어있고 리얼 메탈릭 클로스 인젝션으로 사실감이 더해진 발바토스 특유의 실린더 기믹을 또 확인할 수 있죠 다리 가동에 맞춰서 함께 움직이는 외장 무릎장갑 발의 좌우 가동은 미친 수준의 접지를 자랑한다 이걸 설 수 있다고? 기타 내부 디테일 플러스 클리어 파츠의 이중구조 눈표현은 브리덤처럼 영롱해 보이는 리플렉션 컷 클리어 파츠 메이스, 태도, 활강포 모두 풀무장 가능하고요 마운트 암의 전개로 무기를 또 쥘 수가 있습니다 백팩 중앙에서는 버니어 전개 또 무기는 메인 무장인 메이스, 손잡이를 밀어서 다면에 날이 전개된다 날 분리도 되려나? 300mm 활강포는 신축과 수납 기믹이 있고요 보시면 박력이 원작 이상입니다 등등 전체적으로 기존 MG SD 프리덤의 장점을 여전히 잘 유지하면서 또 MG 발바토스의 기믹을 작은 크기에도 잘 구현하고 있는 동시에 접지와 가동은 그걸 능가하고 있다 무게도 잘 버티나? 지지도 없죠? 까지 MG SD 프리덤 프라모델인데도 만지작거리면서 잘 갖고 놀았던 저로서는 이 라인업 2탄 SD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이 라인업은 나오는 대로 다 가야되지 않을까 애니보다 매력적인 발바토스 MG보다 매력적인 MG SD 발바토스 다들 준비되셨죠?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 위키피규어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 예스